지금 여기서는 밑에서 지금 위로 흐르는 슈프레 강을 보고 있구요. 2층 구조 다리는 위는 지하철이 다니고 아래는 사람이 다닙니다. 이 다리는 2층 구조로 되어있고 위는 기차가 지나가구요. 아래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교 입니다. 벽돌로 되어있구요. 낙서도 많이 보이네요. 지금 여기 위에 지붕에 해란 구조가 아주 교회에서 봤던 것하고 똑같죠. 그래도 운치 있습니다. 교회 해란길을 꼭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데가 지금 슈프레 강이구요. 저 강변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보면 오 여기에 자 여기가 다리에서 보이는 슈프레 강입니다. 저 멀리 둘이 안고 있는 조각상이 보이네요. 지금 여러분들 보일까요? 저 멀리에 저렇게 껴안고 있는 조각상이 보입니다. 이 다리를 걷는 것도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옆에 사이드를 보면서 한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서양은 담배 피울 자유도 너무 많은가 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담배 연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은 요즘 금연 정책에 의해서 담배 연기가 어려운 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